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충남도가 조속한 예타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전영식 도정무부지사는 서산시를 찾은 강도영 해수부 장관을 만나 가로림만 사업의 예타 제조사 통과와 경열비열도항의 다목적 기능 항만 조성,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6개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충남도는 태안반도 가로림만 1원에 오는 2028년까지 1,236억 원을 들여 해양생태계 보전과 이용 상생 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